세준대 빅톤 6명의 대결입니다 신발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아 안되네 양말이 너무 귀여운데 양말 뭐야? 잠깐만 양말 뭐야? 세준 사인 사인, 사인, 사인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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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핑크팬더 양말 누가 그랬어? 여동생 거 가져온 거 아니죠?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좋은 숨쉬기부터 가볼까요? 사람 좋은 숨쉬기부터 가볼까요? 자 자신 없으면 그냥 떨어지세요 다칩니다 다치지 말고 되게 신기해요 여기 이렇게 머슬왕 철병실은 시작 조심 다치면 안 되고 조심 다치면 안 되고 어, 야, 야 그런 방법은 그렇게 시작이 안 돼 와! 눌러! 찍어 눌러! 와 진짜 타치간다 치지 말고 차가 깍지 말고 와 진짜 타치간다 치지 말고 차가 깍지 말고 야 큰일이네 다 큰일이네 야 잘 버틸네 야 잘 버틸네 아 겨드랑이 간절히 머리도 신고 올게 머리도 신고 올게 야 놀게 놀게 아니 나 떨어져 형 잘 놨어요 잘 놨어요 잘 놨어요 잘 놨어요 잘 놨습니다 발 올려주시고 아 숨쉬기 목소리 들었어요 놀게 놀게 자 세준 잘 버텨어요 자 세준 올라가주시고요 자 이번에는